여동건의 타석으로 이어집니다. 승부하라, 승부하라. KK로 두 번째 아웃 카운트까지 잡아낸 이름. 초구 낱개입니다. 안타를 허용해도 괜찮아요. 낮은 쪽에서 승부를 해야 돼요. 몸 쪽에 기숙하게 붙어놨어요. 안 돼, 안 돼. 조사 내보내면 안 된다. 밀어 던지고 출루를 시킨다 이런 거 안 됩니다. 그냥 안타를 마저도 승부가 들어가야 돼요.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2구! 2구! 빠는 같지 않아요. 잡아내입니다. 좋아, 좋아. 가자, 가자. 용돌리! 나가서 찢어질 때는 우승을 하더라도 다 들어오거든요. 골투의 카운트. 카자에게 유리합니다. 마지막 고비. 그 마지막 고비를 넘어서야 되는 이대현입니다. 프리대현! 미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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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깥쪽이 보너스 투하! 나이스 볼! 나이스 볼! 시리얼이 되면 볼 라이프야. 아니, 시리얼이 되면 이랬잖아. 바깥쪽을 이렇게 했을 때 투구 밸런스가 좋네요. 똑같은 건 안 됩니다. 여기서 스플릿을 던져야 돼요. 손가락 5개를 폈습니다. 퍼불도 안 된다, 아이. 떨어져! 좋았어요! 가능하지 못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근데 한 번만 더 이거 해라, 그냥. 안 돼! 제가 볼 때는 여기서는 이제 포심하고 스플릿 다 던져도 됩니다. 바깥쪽으로만 던지면 돼요. 하나 남았습니다. 모든 첨병터널 2개의 공! 투하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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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 2-0-1. 나은 거 힘을 담아. 한 두 시리얼이. 투하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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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는 상대. 그 상대를 상대로 그 꿈을 이루기 직전입니다. 투하우트! 카운트 투하우트! 투하우트! 뒷맞았습니다. 뒷꿈을 때리는 파우트! 아... 잘 돌리네. 이제는 바깥쪽으로 떨어지면 이 스플릿을 던져야 돼요. 아무 욕심을 내면 안 됩니다. 욕심을 내면 안 됩니다. 슬라이더도 안 됩니다. 이 스플릿이 바깥쪽으로 낮게. 박재욱은 그걸 정확하게 던지게 해줘요. 몬스터즈의 수건. 이 결과는 무엇일까요? 그 마지막 공 하나를 던질 미디어로입니다. 그 마지막 공 하나를 던질 미디어로입니다. 떨어지는 선! 떨어지는 선! 떨어지는 선! 사격했어요! 1호승 참았습니다! 킬링 1루! 이렇게 되니까! 킬링 1루!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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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국가대표 18세의 국가대표를 선배로 승리하는 몬터들. 드디어 몬터 중에 태경마트를 넘어섭니다. 이 부분, 이 부분. 오케이, 오케이. 전부가 뒤꿈치 파이팅.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이어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기 고맙고 있는 거지. 오케이, 헤이. 나이스 게임, 나이스 게임. 나이스 게임, 나이스 게임. 아, 무너여. 수고하셨습니다. 태연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어, 태연아. 이번 시즌을 통해서 우리 국가대표 선수한테 다시 한번 도전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직장 등 위해서 팬들이 보는 앞에서 이 경기를 가져갔기 때문에 더 큰 의미가 있는 거고요. 거기다 직장 경기 2승. 정말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뒤에서 울먹거리고 계시는데요. 그 정도의 감동이었습니다. 단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는 상대로 바로 오늘 승리라는 승리라는 선거를. 팬들에게 전화는 못 터줍니다. 중계방송 마치겠습니다. 도움 말씀은 김선우의 선위원. 저는 정영검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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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spos